현재는 대리석 식트대 상판 광택 복원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정하면 오시면 연결부분 내지 없어서 줄눈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 오염이 심하고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매꿈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분량들이 많아났습니다. 이렇게 과학된 빵을 치고 연마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개, 두 개였는데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도 고행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염이 연결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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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